챌린저 챌린저야 챌린저면 그 앞에 첼붙이세요 아시겠어요? 앞에 첼붙이요 풍성 이분 머리언들어 저것만큼 확실해요 자 탈모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탈모인밖에 없습니다 진짜 탈적탈이야 풍성한 사람들은 진짜 아무 말도 안해 머리신경도 안써 얼굴은 신경도 안써 얼굴 얼굴 가지고 뭐라하시는 분들은 풍성충 내 머리로 공격한다 100% 탈모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확실해 얼굴 못생겼다 이거는 풍성한 사람들이 말하는거고 머리 공격한다 탈모입니다 그 사람 꿀팁이에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젤리 이탈모새끼 나도 사람보면 얼굴 먼저 안봐 머리부터 봅니다 뭐야 탈모네 동족이라고 안해요 멸시합니다 뭐야 나보다 심한데? 불쌍하다 동족끼리야 안그래 적이야 적 깔고 본다고 깔고 내가 한숨이다 내 뭐가 더 많다 그러면서 깔아요 일단 티만 안낼 뿐입니다 젤리 탈모 극혐 앞머리반 채 네 저논거 맞습니다 응 솔직히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공작새들처럼 그냥 장식용이지 솔직히 필요는 없어 그냥 외모가 좀 그런 것 뿐이지 맞잖아 어? 위험한데? 올라가자 이거 먼저 올라가 뒤에 온다 애들 빼야돼 빠드랜드 타라 오이 오이 빨리 타 힐업 찡찡꺼 아마 데라스 평타 감전 어 안 돼 오케이 아마 데라스 자긴 잡았다 칭찡껌 오르라 아 브라띠 와 나 왜 이렇게 세 뭡니까 빠드랜드 평타 칭찡껌 컷 놈들의 모근을 뜯어라 자 가자 빠드랜드 킬각이다 칭찡껌 맞추고 개 기묘하죠 난 안죽어 이걸 죽네 지렸는데 잘 피해 칭찡껌 스톱 신기하죠 아 나 이거 왜 맞아요 죽진 않아요 이제 리얼 눈 돌아갔죠? 으아아아아아악 아니 왜 나만 족쳐 뒤로 가면 살잖아 어? 왜 나만 족쳐에요 모근 수확 탈모인가 나를 치지 기괴한데 지겠지 이거? 지겠지 이거?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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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디야 아니 내가 지내? 아 비전 썼어 최각이야 야 신드라 빨리와 이거 야 신드라 빨리와 이거 스턴 잡았다 아무.. 아무도 없나 이거? 저거 못 잡네 잭스 형 빨리 오지 빨리 오지 스턴 황신의 모근을 가져갈게요 재미있겠네요 나도 버스 타고싶다 모근부터 태워주마 기다려 계속 모근모근나는데 너 탈모냐? 아니 탈모나 이랫 그건 아닌데 니가 탈모 같은데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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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왜 계속 보근거려 임마 아닌데 니가 탈모 제라스야 머리털 뽑으러 간다 니 머리를 가져가겠다 더월드 오이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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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모근 수확완료 그냥 안꺼 지꺼리 남아 쟤라스와 많이 한나봐 라스용 하남? 시끄러 뭐같아 말순서 좀 지켜 미안 심어줄게 미안해 니꺼 뽑아서 내꺼에다가 아아악 넇ㅎ에헤헤헤헤헤헤헤헿 니 탈모 맞꾼나 네 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2 지식이 맞네 지식이 맞네 동생이 탈모야 그건 씨가 형이 동생 назв 종아종의 모음 투하ge 완료 형이동물 모근수왕 와늘이요 헤드월드 엇박자궁 모근갯 무구정지 탈론 누구야 탈론? 탈론도 탈모임 라임 오졌구요 그럼 112에 신고한다 대머리는 범죄다 너희들은 구속이야 이리와 범죄자들아 이리와 너희들은 구속이다 체크맨 검거완류 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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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외 드라마 미드 보면은 해커의 공격은 해커들이 잡습니다 탈모는 탈모가 잡아요 이 자식아 미국에서는 그 화이트 해커라 하잖아요 나는 화이트 탈모야 여러분들 여기 흉악범이 있어요 신고좀 부탁드립니다 어어어 에으어어어어 š 흑 익힌 낙 젤라스티 자 탈모라고 너함 좋았다 딜량은 뭐 이정도라고나 할까 체라스틸 1등 왜 난 파이트 탈모가 멘트 지렸구요 조심해 잡아가버린다 내 방에 있는 숨어있는 탈모인들 조심해 잡아가는 수가 있어 끝